1. 한보름, 이홍기와 결별 후 근황은? 배우 한보름이 FT 아일랜드 이홍기와 공개 열애 사실을 알린 지 3개월 만에 결별해 화재인 가운데 최근 근황도 눈길을 끈다. 1. 한보름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프로필 촬영 2. 앞머리가 너무 빨리 기른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2. 붕괴된 영상 속에는 프로필 사진 촬영 중 카메라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 앞머리를 만지는 한보름의 모습이 담겼다. 2. 특히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그녀의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3. 한편 이홍기 한보름은 지난해 11월 열해를 인정했다. 2. 두 사람은 2014년 방송된 SBS 드라마 모던파모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공통 취미인 볼링을 통해 인연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해 3개월 만에 독려로 돌아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